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의뢰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 친구 디스플레이가 불량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분석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냥 이렇게 보면 멀쩡해 보이시죠? 그런데 밝기를 이런 식으로 낮추게 되면 지금 보이세요? 왼쪽 위쪽은 녹쪽, 오른쪽 아래쪽은 벚꽃 파티가 열렸습니다. 반대로 멀쩡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 밝기에서도 아무 문제 없고 밝기를 낮추더라도 전체적으로 균일한 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폰을 놓고 눈으로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보이거든요? 와 근데 이건 좀 심하긴 하다. 어떻게 이런 걸 뽑았지? 이거 산 사람 누군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똥손인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양품을 뽑아야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눈으로 보면 구분이 확실히 되는데 이거를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서 왜곡이 생깁니다. 제가 눈으로 보는 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 노출이나 ISO나 주변 조명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게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실제보다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총합 1억 원어치 장비를 이용해서 아이폰 12 2대, 아이폰 11 프로 2대,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전작인 아이폰 11 프로까지 총 5대의 아이폰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이런 분량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레이 패턴이랑 어떤 식으로 이런 분량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영상 끝머리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 계속 봐주세요. 보시면 지금 스마트폰 화면들에 뭐가 잔뜩 떠 있죠? 이게 각 스마트폰 화면을 쫙 이렇게 똑같은 색으로 채워놓고 5천만 원짜리 균일 도 측정 장비, 대면 색도계라고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찍은 밝기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쉽게 색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놨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화면 가운데 주황색에 가깝죠? 이 가운데 주황색이 40nit를 표시하는 거고요. 만약에 40nit보다 화면이 더 밝다? 그러면 그 부분은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그것보다도 더 밝다? 그러면 그 부분은 흰색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40nit보다 어두운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보이고요. 그것보다 더 어두우면 초록색, 더 어두우면 파란색, 더 어두우면 까만색. 만약에 완벽한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화면 전체가 당연히 똑같은 밝기로 빛나야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주황색이 화면 전체에 착 칠해져 있으면 그게 완벽한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불량으로 의심되는 아이폰 12 화이트 보시면 어때요? 완벽해 보여요? 뭐 불난 거 같죠? 지금 보면. 이쪽은 빨간색, 가운데는 주황색, 그리고 아래쪽은 노란색. 여기 초록색까지 보여요. 그만인 즉슨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둡다는 얘기죠. 다른 애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근데 이 색은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어쨌든 제가 잘 뽑은 이 아이폰 12 용달 블루 같은 경우에는 얘랑 비교해보면 화면이 굉장히 깨끗한 주황색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아이폰 12 프로 퍼시픽 블루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고요. 아이폰 12 프로 그래파이트 역시 깨끗합니다. 심지어 전작인 아이폰 11 프로 조차도 훨씬 깨끗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얘 빼고는 다 멀쩡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뭔가 이상해 보이긴 하잖아요. 제가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화이트 아이폰 12 이 왼쪽 위 지점이랑 오른쪽 아래 지점 밝기 편차가 18% 나나요. 다른 아이폰 12들은 전부 다 이 밝기 편차가 1% 1%랑 18% 어마어마한 차이죠. 지금까지 보신 거는 밝기만 본 거고요. 여기에 색깔 데이터가 합쳐지면 더 심해요. 지금도 아까처럼 화면에 측정된 데이터를 띄워놓긴 했는데 사실 카메라를 통해서 지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부정확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구축한 이미지를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느낌 딱 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심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절반을 뚝 갈라서 절반보다는 살짝 더 위로 뚫고 나온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절반을 갈라가지고 오른쪽 아랫부분은 벚꽃 받치고 왼쪽 위부분은 녹조가 잔뜩 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랑 비교해서 다른 아이폰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거 눈으로만 봐도 엄청 심하다는 게 체감이 되시죠? 그래도 숫자로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CI라고 국제조명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만든 델타2라는 숫지가 있는데 이게 값이 크면 색 차이가 큰 거고요. 이게 값이 작으면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잘 안 보이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아이폰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의 색 차이가 1보다 작아요. 이 색 차이가 1보다 작으면 사람이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3보다 커지면 구분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분이 더 확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녹조복꽃 에디션. 이 아이폰 12 화이트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색 차이는 과연? 21.5! 엄청 심하죠? 이거는 누구나 봤을 때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심한 차이입니다. 이런 숫자를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확 구분이 되시잖아요? 심지어 이 현상이 처음 제보 받은 그 밝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고 계신 사진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 얘가 아이폰 12 화이트인데 어우 국형이죠. 왼쪽 위는 녹색기가 껴 있고 상대적으로 밝고 오른쪽 아래는 뭐 이거 빨간색? 뭐 보라색 기운이 돌고 굉장히 어두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대면 색도계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오른쪽 아래 절반 부분이 대면 색도계가 찍을 수 있는 휘도보다 훨씬 낮은 휘도까지 내려가가지고 대면 색도계를 이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신 제가 훨씬 어두운 영역까지 한 점에 색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장비를 이것도 또 5천만원짜리 이 장비를 가지고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점을 직접 측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왼쪽 위의 밝기는 0.1L고요. 오른쪽 아래 밝기는 0.001L입니다. 0이 두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밝기가 100배나 차이나는 거예요. 100배. 당연히 눈에 확 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흰색 아이폰 12는 누가 봐도 한눈에 불량인 거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균일도 이슈가 있는 제품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녹조 현상도 일종의 균일도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랑은 약간 결이 달라요.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낮은 밝기, 어두운 회색을 표현할 때 120Hz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밝기에서 눈에 확 띄는 균일도 이슈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낮은 밝기, 그리고 어두운 회색을 표시할 때는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들이 이런저런 균일도 이슈를 겪어요. LCD 같은 경우에 빗셈, 어두운 회색, 아니면 검은색 띄워놨을 때 이렇게 와아악 올라오는 그런 거. OLED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OLED, LG 폰에 들어가는 OLED, 할 거 없이 전부 기본적으로 낮은 밝기에서 어두운 회색을 표현할 때 균일도 이슈가 약간씩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QC로 어디까지 허용을 해줄 거냐가 전반적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밝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 밝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밝기에서도 정도는 다르지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왼쪽 위, 오른쪽 아래의 균일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이지 않은 불량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패널은 QC에서 당연히 걸러졌어야 되는 패널이에요. 이게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폰이 불량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심한 문제예요. 이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아이폰 12들이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닐 거란 얘기니까요. 아, 잠깐만. 근데 여기서 아이폰 12에 LG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아이폰 12 프로에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간다더니 아, 그거 봐라. 내 LG 디스플레이 뭔가 걱정되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LG랑 삼성이 아이폰 12, 12 프로에다가 혼용해서 패널을 납품한다는 소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문제 생긴 패널이 100% LG 패널이라고 확신을 못해요. 제가 뜯어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한번 뜯어보려고 했는데 뜯어도 QR 코드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LG 패널이 맞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런 패널을 쓴 아이폰을 받지 않게 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LG한테 있다? 아니죠. 애플한테 있는 거죠. 우리는 애플 아이폰 12를 산 거지 LG OLED 스마트폰 패널을 산 게 아니니까. 아, 물론 공산품에 불량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른 아이폰에서 비슷한 패턴이 보였다면 이걸 훨씬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일단은 이 한 것만 가지고 아이폰 12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런 QC에서 걸러지지 못한 불량 패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불량 패널들을 받아가지고 아, 불량이네 하고 짜증나 이러고 애플 스토어에 가서 고쳐주세요 했을 때 애플이 이거를 잘 고쳐주느냐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느냐 그런 게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두 대 두 대만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 12 가능하면 좀 더 구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혹시 내 폰에 이런 불량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레이 패턴 11장을 첨부해놨어요. 이 11장을 내려받아서 뭐 사진 앱이나 갤러리 앱 같은데 집어넣으시고 어두운 방에 가셔가지고 밝기 처음에는 낮게 시작해서 쭉 한번 돌려보시고 밝기 조금 더 높여서 돌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화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밝기가 낮고 어두운 회색에서 아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아 이거 균일도 이슈가 보인다 라고 하시는 거는 OLED 종특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쓱쓱 넘기는데 넘겼는데 어? 뭐 이상해? 색이 다른 게 한눈에 보여? 이런 정도면 비슷한 불량으로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내 폰에 이런 불량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기종을 포함해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도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